아이고 월티아 고생했다 그니까 나랑 롤골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거를 맞더라도 밑으로 내리는 흔적이 되도 있거든? 근데 너는 그냥 뒤로 서 있잖아 근데 이게 너가 이게 보고 우울인지 아니라 노력을 안 해서 그러니깐 내리려고 노력해서 막으려고 하잖아 웹가한테는 순서를 좀 심하게 했습니다 그때 엄청 순서를 했어요 제가 심하게 이겨가지고 웹가가 더 이기고 싶다 그러길래 순서를 좀 심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순서를 하고라도 막까지 배우에서 잘하더라고 웹가야 형? 뭐 하셔도 되겠네요 근데 저는 말리지는 않습니다 더 할 것 같으면 행시네? 단식에 프리하면 돼 뭐 하셔도 되겠네요 근데 왜 이렇게 죽지? 무슨 그런 느낌? 신기한게 내가 순서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다음에 웹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얘도 그렇고 샤이니도 그때 엄청 불편하게 얘기해줄지 그 다음에 팀 내 티밋을 해서 피팅쟁이도 그 다음에 저 아들이었어 나 보약인가? 아들레 이제 하고싶지 않아 이제 이제 아무한테도 그런 얘기 안 해주고 진짜 이제 나도 피곤해 이제 이제 난 절대 그런 소리 안 할꺼 나 피곤해서 이제 그런 것도 관심 있을 때 해주는 거거든요 이제 나이 들어서 피곤해 내가 어 저보다 신경 좋은 사람한테 그럴 수가 없죠 당연한 게임이라고 하고 나보다 일단은 제가 좀 더 잘하면 뭐라고 해야? 대신 다는 나한테 이제 뭐 물어보잖아 나한테 뭐가 부족하냐 뭐 어떻게 해야 뭐 내가 직접 물어보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야죠 쟤가 아무한테나 그러지 않아요 쟤가 아무한테로 가서 야 너 이거 못해 야 너 이거 왜 이사하면서 이렇게 내일려고 노력 안해 이렇게 얘기 끝까지 해 그럼 미친놈이지 내가 그러면 내가 미친놈이지 맞잖아 부를 때 펭슨 던지 부를 때 줄지 말고 시계 불면 다 죽는다 연구를 많이 해서 죽게 부를 때 안 쫄면 돼요 안 쫄면 시계 불면 피해져요 아 다시 5톤 이거 5만원 빵이에요 5만원 나는 너가 시계 불리길 바랄 걸릴 줄 알아 얘가 걸릴줄 알아 마지막에서 상부하더라고 우선 2만원 2만원 빵 2만원 빵 근데 만약에 거기 못합성이면 펭슨 던지 차고 2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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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역 2만원 잘하는 거 2만원 arp 왼쪽으로는 왼쪽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왼쪽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아 오 박이라고 나 연수 안해서 그렇지 연수 안해서 그래 위로 012 감사합니다 2,000원 5,000원이 아니라 2,000원 2,000원 5,000원이 아니라 2,000원 1,000원 4,000원 전기 8,000원 4,000원 5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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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 구하는 분 미션 더 해달라고 하셨구나 아 그래요? 나이스 천만치 방금 아침 때리려고 했는데 멋있긴 했다 응? 너가 모르게 한 것 같지 않나요? 반세게몽왕은 그냥 지은거야 짝판도 그냥 파본록의 개처럼 종일 올리면 출원 올린 것처럼 그냥 지은거야 저쌈한 건가? MRKB 3뿐 2뿐 3뿐 4뿐 5뿐 우아 와 와 야 여호 어? 아? 아... 아? 여기에서 위치회로서 상대축하러 응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와 잘 때렸다 와. 아.. 진짜 못 잡은데 할 때 같지만 샤오의 손바락이라고 저 때가 더 파양바락 파양살이야? 제가? 이번엔 드디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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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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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아깝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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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진짜 미쳤다. 아깝다. 야이거는 레전드다. 역시 리리는 캐논이지. 아깝다. 아깝다. 아 소담형 이건 솔직히 형도 인정해야겠다 이거는 솔직히 마지막에 얘가 너무 잘했다 이거 진짜 여러분 샤오가 이렇게나 약합니다 샤넘약 샤상실